제 작품을 사용할 수 있네요 아휴 40층인데 에바 아니야? 너무 시끄러어 쌉달배들 뭐 무슨 바이키면 무슨 바이키면 엔맥스나 엑스맥스지 십달배들 저 내가 안 간 데가 있나? 설마? 내가 안 된.. 아니 그냥 처가가 아니라 안 가는 데가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잖아 저 옆에 약간 안 가본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만 좀 가보려고 왜? 나쁠 거 없잖아 여기 금은 보아들 있잖아 여기 뭔가 그리고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오 오우 fucking shit 봐봐 뭔가가 있잖아 이렇게 야 너 완전 많이 깼나 보다 열쇠 열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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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데를 때리노 오우 오우 어허허허허енный 막았… 마가스 와... 나 이 새끼 잡는다 오늘 나 이 새끼 잡을라고 Chun 일단 뒤지게 뚜드러 펴고 한글자막 by 박재현 안돼 아 으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바로 이 마딴인규 주로 쯧 쯧 오우 팍킹 어른이일상자 아닌가 오우 좋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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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이렇게 주는 거야 고마워 잘쓸게 에이 더 이상 뭐 안한거 없겠지? 좋아, 나중에 열쇠를 해결하러 오겠어 기다리라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리바이던 도끼를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오 격노의 망치 야무진데 격노의 망치 레벨 2로 업그레이드를 할까 말까 안해 나중에 좀 더 괜찮은게 있으면 그걸로 하자 이게 맞지 자 이제 진짜로 완벽한 완벽하게 끝내놓고 다음 섬으로 이동 어차피 이런 게임은 시간 아 이건 나중에 모험을 하도록 하지 흠 흠 와 뭐가 이렇게 맞냐 응? 일단 넘어가자 넘어가고 여기서 바로 떨어질 수도 없고 여기를 통해서 가볼까? 어 뭐야 음 끝 끝 넘어서 음 저걸 더 내려가겠구만 길을 이으려면 잡아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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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뛰고 엥 엥 엥 엥 아 뭐야 이거 쉬운건 없구만 한 칸 더 올려서 지지대 같은 요정도? 요정도면 딱 될 듯? 어 이 위치가 맞아? 진작 알려주주기라니 야 이거 좀 깨봐라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와우 이거 터뜨리는 거야 자 은평 좋았어 그러면은 뭐야 이 젠X들 은평 기분이 나쁘니까 일단 없애놓고 가자 죽어 아까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가운데 그 위 위층으로구만 방패를 빼버리면 여기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오케이 조크현 잠시 놓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놓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끝 끝 여기 구조가 점점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는 진짜 네 말대로 수월하게 깰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그런 이해감이 든단 말이지 좋았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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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제 굿 하! Impressive 상자로 이거는? 흠 흠 흠 그래서 올라가면 될 듯 자 넘어가고 상자 먹으러 상자 먹으러 지니프 또 막히네 슬슬 상자 먹어야 되는데 먹는 방법은 이거를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해서 잡고 이렇게 하면 되나? 다시 하고 올리고 다시 다시 나가고 다시 원이시잖아 아이 ㅅㅂ ㅈㄴ 꼬아놨네 개같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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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나중에 하고 어? 뭐야 아까 이들 잡았던 곳 쉬고 그렇지 아이 아이 ㅅㅂ ㅈㄴ 이렇게 해서 여긴 아니고 올렸다 내렸다 뭐하냐고 ㅅㅂ 아 모르겠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그게 지금 맞아 아니 이거는 랄프가 도와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워낙에 터질 요소가 어려워 이렇게 해서 어쨌건 넘어가고 넘어간 다음에 올라가자 올라간 다음에 해결해 뭐든지 올라간 다음에 해결해 뭐든지 코 adjustments 뭐 근데 또 공격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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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등대를 설비를 중주시켰다 오딘은 이렇게 많은 부정의 수술을 원하고 모든 부정의 수술과 부정의 수술과 부정의 수술을 부정의 수술을 손을 받는 게 거기에 있는 건 스파틀바임 오일입니다. 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홀드로블러는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걸 내려주고 뭔가 풀릴 것 같아 실마리가 그렇지 뭔가 풀린 느낌이다 아닌가 아 저 상자랑 위에 있는 상자 어떻게 먹어요 전혀기 어려워요 여기도 뭔가가 있고 의문투성이네 아유 정말 어렵다 너무 어렵다 저기를 건너가고 싶은데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이걸 여기로 내려갖고 오케이 최대한 내리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전마를 제일 밑으로 내리는 거지 지금 내 밑에 있는 건가 아무튼간에 할 수 있어? 가보자 여기 였구나 이렇게 좋았어 그리고 더 높은 데에 상자 하나 더 있지 않았었나?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 이제 위 어떻게 부셔야 되겠냐고? 여기 부셔야겠지? 저기를 부셔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저걸 부실려면 와 이거 어떻게 부수지? 저기까지? 아 씨발 어려워 여기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저걸 어떻게 부숴 인마 와 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걸 어떻게 뭐해 여기도 상자가 있잖아 저기로 넘어가고 싶단 말이야 나는 저기로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어? 어? 내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다시 빠꾸 아 저거 아들이 쏘라고? 저걸? 안되잖아 아이씨 와 인마 어렵다 와 어려워 어려워 게임 존나 어렵네 아 여기를 어떻게 가라는 거야 여기 분명 이렇게 길이 있긴 한데 여기로 올라가서 서는 길은 어떻게 올라가서 할까?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 말이 안되지 않아? 알을 그냥 버리죠? 쓸모도 없고 젊은 놈이 알아서 좀 알려주지 흠? 됐는데? 여기까지 왔잖아 아니 씨발 여기까지 왔는데 뭘 어쩌라는 거야 진짜 빙신이네 이거 깔아서 시청자 말 들어볼게 그러면 여기서 어쩌라고 말을 해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도르래 돌아가서 오른쪽에 올라가고 왼쪽으로 가서 점프하라고 도르래 돌아가서 오른쪽에 올라가서 점프하라고?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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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르드의 폭풍이라는 노르드의 폭풍이라는 야 이거 지른다 멋있다 뿜뿜뿜뿜뿜 오 휘엔드 존나 멋있다 이것도 업글 어떻게 쓰는거지? 겨울의 선거님 오 노르드의 폭풍 오 노르드의 폭풍 R1을 길게 누르면 표정수가 증가 오 한번 써봐야겠다 응? 왜 안돼? 아니 씨발 노르드의 폭풍 그니까 이게 왜 아아 존나 멋있다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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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서브 퀘스트 아 여기서 되게 많이 헤맨네 시발 자 다음 서브 하러 갑시다 아 아니 빌면 좋은 거지 뭐. 오케, 가보자. 네이, 이리와, 진끼들아. I don't know. 내가 좋아하는 퍼즐이로구만. 아브라함 성절을 열어라 와 잠깐만 존나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어 잠깐만 그러니깐 아 좀 죽어 이 새끼야 쪼그만 새끼가 왜 이렇게 눌러복이야 휘볼 새끼가 올라가자 상자 먹었잖아 아 이따 먹으면 되지 저 상자는 4 그러다 다행히 못해! 다행히 못해! 다행히! 다행히 못해!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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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히 개새끼야!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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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저기 조그맣 놈들이 뒤집어! 뒤집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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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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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깔끔해 음 대충 길이 보입니다 보여요 요거를 먹어야겠죠 노로니르 상자아아 다 뽀겨버려 좋았어 좋았어 정말 왠만 이제 더이상 뭐 할게 없지 다했어 다했어 그치 응 안한거 없어 오케이 가자 이제 나는 좀 차분하게 밀고 가는 스타일이야 RPG 게임할때도 서브랑 메인캐랑 공선 싹 하나하나 하면서 그렇게 하는 타입이랄까 등좀 긁어볼까 어세신크리드 바랄나가도 재밌어보이노 미친소리하고 있네 어세신크리드 내가 해봤는데 그 UB직 오픈월드 그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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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해야 재밌지 존너 재미지 어세신크리드 꺼마나 먹어야디 응 난 그래서 고스트 오브 스시마도 50시간 넘게 했어 그래서 모든 맵을 싹 다 밀고 다 해버렸어 그냥 맵을 다 다 밝혔어 약간 그 지도 만드신 분 있잖아 그 느낌으로 나간다 이거지 그 느낌으로 나간다 이거지 대동여지도 느낌 그렇지 그렇지 아냐 졸린거 깼어 어 이제 그 티를 구하러 간다니까 존나 포스있게 생겼었거든 예고편에서 봤었는데 대가리 존나 거인족 저기 넘어가려면 뭔가 다른걸 또 배워야되는구나 억진 흐흐 흐흐 존재가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보니 헤임더? 아 헤임달이 머리를 저렇게 아까 상처 있게 만든거야? 헤임달이 무서운 새끼네 마블 코르처럼 약간 문지기 역할이잖아 헤임달이 헤임달 죽이고 가야되나보다 약간 스토리 상하고 존나 재밌겠네 씨발 아 게임 진짜 잘 만든다 어구 이거 저쪽에서 잡아야 돼 자 와라 자 오딘 내 눈 싸악 아흑 어딨어 자 이번엔 잡는다 자 와라 와라 자 와라 자 와라 와라 이 잡는다 그렇지 나는 세 번은 실수 안해 뽀럭 아니야 다 계산한 정밀한 나의 도끼 샷이었어 씨발아 와 길이 개맞네 잠깐만 광산에서 나와서 광산이래 어 여기서 와서 여기 길 없는데 혹시라도 없고 어 뭐야 야 이것도 아 이거 할 수 있는 아직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개쪼렙이라서 뭔가 새로운 스킬을 배워야 되는구만 자 첫 번째 길은 이곳으로 올라가서 두번째 길 세번째 길로 이렇게 나뉘는데 일단 여기 나중에 가고 여기부터 가볼래 길은 내가 개척하는 거거든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 아 지금 못하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이따 여기 와서 또 하면 되겠네 나중에 나비는 죽여버려 더러운 나비 죽어 난 살생개신이다 자 되게 이제 오?! 몬스터헌터에서 나올 법한 크 큰 어떤 도룽룽인데? 아주 재미있게 맛있게 먹어줄게 오 꼬리치기 너무 맛있어 실력을 뭘로 보고 이 새끼야 유히린도 맛좀 볼래? 개새끼야 꼬리치기 하나 둘 자 입으로 물렀대 제가리 때리고 쌀 막아주고 뿅 꼬리치기 막아주고 때리고 주고 주고 오케이 네 피해주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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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가불기 으우와 아프구만 빼 half 으윽 두루워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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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와 으윽 으윽 공격 Belgium 알 pasture bitcoin 오와! 오와! 세 방짜리 쏘고 피해주고 헬링 세가리 세가리 아 까비 시발 아까 존나 세게 맞은것 때문에 오케이 아이 두턴에 컷이지 이새끼는 아 너무 재밌다 맛있다 아 헬링 이새끼 이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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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이구 아퍼 아퍼 개새끼야 아퍼 시발놈아 으아 으아 으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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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łą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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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이번엔 견자 내가 말했지? 세 번 안죽는다고 뭘 뭐하냐 이새끼야 자아 죽어주고 어? 패딩 아니었다 앗 이겼구만 옛날HA 이빈 이겼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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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으이 야 이 개새끼야 싯 맛있다 정말 맛있었다 오 고뇌의 불꽃 오 존나 멋있다 바로 장차게 줄게 강아지 화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스케줄